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패럭팀 잘해라! 화이팅! 두 손!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! 준비! 시작! 자, 발납해내보세요! 외대편에 따라해보겠습니다. 하나! 안녕하세요! 어렵다, 어려워. 자! 이리 기자가 들어있는 한 불이 너무 빨리 깨와있네요. 언제나 파이팅! 시작! 하지만... 원장, 원장! 시작! 너의 첫 번째 그룹은 이예요! 네네. 볼 때까지. 한다른 정백팀 파이어팅! 주차장에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지쳤습니다. 우리 애는 자고 있어요. 우리 애기 이렇게 피곤해?